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잠원 영어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닛 96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공부했었고요. 오늘은 유닛 97 the foolish woman is 그 어리석은 여자는 이란 제목으로 잠원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버전으로 듣고 시작할게요. the foolish woman is loud undisciplined and knows nothing. she sits at the door of her house on a seat in the high places of the city. the foolish woman is loud undisciplined and knows nothing. 그 어리석은 여자는 자 지금 a foolish가 아니라 the foolish 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리석은 여자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loud 시끄럽고요. 그 다음에 undisciplined undisciplined 이라는 말이 훈련된 규율이 잡힌 그런 뜻이니까 undisciplined 하면은 규율이 안 잡힌 버릇 없는 그런 형용사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nd knows nothing.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특정한 여자를 한정을 했지만 일반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죠. 너무 시끄럽고 버릇이 없고 그리고 무지하고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여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she sits at the door of her house. 자 지금 그녀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sit at the door of her house. 그녀의 집 문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앉아 있는 게 뭐가 문제일까 생각이 되죠. 아무튼 그녀는 그렇고 on a seat in the high places of the city. 이번에는 seat라고 해서 명사로 좌석이죠. 어떤 좌석에 앉아 있냐면 in the high places of the city. 그 도시의 아주 높은 곳, 높은 장소. 예를 들면 어떤 그 도시의 가장 큰 건물의 꼭대기 정도가 되겠죠. 아무튼 그 도시의 높은 장소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대장부 같죠. 자 어떤 어리석은 여자의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아야 더 명확한 모습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먼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좀 더 긴 단위로. 전체의 말씀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The foolish woman is loud, undisciplined, and knows nothing. She sits at the door of her house, on a seat in the high places of the city. 기억한 글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영어와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undisciplined, and knows nothing.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on a seat in the high places of the city.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foolish woman is loud, undisciplined, and knows nothing. She sits at the door of her house, on a seat in the high places of the city. 다음은 BB 버전. The foolish woman is full of noise. She has no sense at all. Seated at the door of her house, in the high places of the town. The foolish woman is full of noise. 이번에는 그 어리석은 여자가, 뭐뭐로 가득 찼다. Be full of, 혹은, be filled with, 이렇게 하죠. 그 어리석은 여자는 소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이고, she has no sense at all. 그리고, 센스가 전혀 없죠. Seated at the door of her house. 자, 이번에는 sit라는 명사를 쓴 게 아니라, 동사인데, pp형으로 쓴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이 된다면, 분사 구문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떠한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Seated at the door of her house. 그녀의 집 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in the high places of the town. 그녀의 마을의 높은 장소. 자,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만 봤을 때는, in 앞에, seated라는 말이 생략되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t the door of her house. 를 괄호로 묶고, in the high places of the town. 을 괄호로 묶고, 이 두 개를 완전히 연결시켜서, 그녀의 집이 마을 높은 곳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녀의 집 문에 앉아있고, 그리고 마을의 높은 장소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시끄럽고, 센스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the foolish woman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The foolish woman is full of noise. She has no sense at all. Seated at the door of her house. In the high places of the town. 좀 더 긴 단위로, 전체의 말씀 듣고, 연습하겠습니다. The foolish woman is full of noise. She has no sense at all. Seated at the door of her house. In the high places of the town. 우리말과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The foolish woman is full of noise.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She has no sense at all. 자기 집 문에 앉으며, Seated at the door of her house.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In the high places of the town.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foolish woman is full of noise. 이렇게 했네요. 시끄러운 것이 소음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리고, Undisciplined and knows nothing. 버릇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She has no sense at all. 센스가 없다. 라고 본 거죠. 그리고, She sits at the door of her house. 이거를, Seated at the door of her house. 그랬는데요, 웹 버전은 주어 동사가 있는 완벽한 문장으로 썼는데, BB도 주어가 생략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사 구문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음이 좀 틀리죠. 웹 버전에서는, She sits, 약간 짧게 sit, 발음을 하는 것이고, BB는 seated, 조금 길게 발음을 하는 그런 단어죠. seated. 자, 그 다음에 있는 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웹 버전에서는, On a seat in the high places of the city. 그 도시의 높은 장소의 좌석에. 라는 표현을, In the high places of the town. 이라고 BB에서 표현했는데, BB는 앞에 seated가 생략되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게 구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BB 버전을, 연구식 발음으로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The foolish woman is, 정관사 더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리석은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원 9장은,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 잠원에서는, 어리석은 여자를, 음란하고, 가늠하는 여인으로 많이 묘사를 했었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일단 이 여자의 특징을 보면, 시끄럽고, 명랑하고 밝은 거랑은 틀립니다. 그리고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큰 걸 말하겠죠. 그리고 센스가 없습니다. 감각이 없고, 상황 파악이 안 된다라는 거죠. 13절에서는, 그 여자에서 풍겨지는 모습과 특징들을 보여준다면, 14절에서는, 그 여자의 행동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의 집 문 앞에 앉아있고, 마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오픈한다라는 거겠죠. 자신을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게 일반적으로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여자가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자신을 오픈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성적인 부도덕의 유혹은, 접근성이 충분하다,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란의 문화는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조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더 간직하고, 더 주의하고, 오늘 하루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foolish woman is full of noise. She has no sense at all. Seated at the door of her house, in the high places of the town.